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맥 꿀팁 영어 모의고사 시간 단추 꿀팁 시간인데요 오늘은 감정추론 유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게 너무 쉬운 유형들 아니야 선생님이 그걸 굳이 안 가르쳐줘도 제가 그 유형을 잘 푸는데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유형별로 풀이 전략이 딱딱딱딱 행동원칙이 잡혀 있어서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이 유형은 어떻게 어떻게 척척척척 이렇게 알고리즘이 잡혀있는 친구랑 그냥 덮어놓고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느낌적으로 딱 푸는 거랑은 효율성 면에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풀어도 45초 만에 푼단 말이야 45초 만에 근데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서 만약에 25초에 푸는 걸로 이걸 땡겨서 만약에 20초가 세이브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한 20개 정도만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400초 거든요 크면은 이거는 거의 6에서 7분 근데 6에서 7분 정도 세이브를 해버리면 3점짜리 두 문제가 갈려요 끝에 가서 근데 3점짜리 두 개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3점짜리 문제 4개에다가 1분 30초를 더 넣어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대충 풀었을 3점짜리 문제를 다 읽고 푸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100점이 가능해지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쉬운 유형을 최대한 기술을 걸어서 빨리 풀어버리면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시간이 생겨 그러면 그 시간을 3점짜리에다 투자를 해주자 거야 그리고 기술은요 여러분 어차피 3점짜리 고난도 운영들에서는요 추상 지문들 이런 거요 기술 안 걸려요 빈칸 근처만 띡 읽고 푼다 뭐 어쩌다 운 좋아서 그렇게 풀 수 있어 근데 그게 푸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찍는 거지 근데 찍는 것이 어쩌다가 한 번 걸릴 수는 있지만 모든 시험에서 항상 빈칸 근처 앞뒤의 내용으로 내가 감으로 찍어가지고 만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3점짜리 심화 유형 문제들은 올 정도를 쳐서 평소 때 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도저히 모르겠을 때나 시간이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싶을 때는 빈칸 근처가 됐든지 아니면 어휘가 됐든지 이런 걸 보면서 푸는 건데 근데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거든 다 읽고 푸는 거거든 그래서 쉬운 유형에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심화 유형을 다 풀고 1등급을 넘어서 100점까지 노릴 수 있어요 선생님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라 1등급만 맞으면 되는데요 아유 그런 약한 마음가짐 먹으면 1등급도 못 맞아 애초에 100점이 맞고 싶어야 돼 그래야 1등급이 여유있게 항상 나오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그래도 시작하면서 선생님 영어 강사로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얘기해 드리면 메가스터디 경력직 메가스터디에서 영어 인강을 찍은 지는 이제 6년 차입니다 6년이 끝나가요 몇 달 지나면 7년 차고 선생님 경력으로는 서울대 경영학부 정시 합격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걸로는 서울대 경영 정시 합격을 하고도 진학을 안 했습니다 선생님 그 당시에 경찰대를 진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의대 정시 합격 경력도 있어 영어 공부 관련된 거 뭐든지 선생님 Q&A 게시판이나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DM 보내시면 답장 다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추론을 그러면 어떻게 빨리 제끼느냐 이걸 팁을 좀 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요 여러분 선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1, 2, 3, 4, 5번 선지가 무지개 색깔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선명하게 다 다른 감정인가 아니면 비스무레한 것이 섞여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이 A, B, C, D, E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유형은 개땡큐 유형이야 왜냐 전반부만 독해하면 얘네들이 너무 구분이 잘 가니까 바로 답이 나와 이거는 그래서 두세 줄만 해도 끝나버리는 유형이에요 이건 너무 땡큐거든 근데 이제 더러울 때는 어떻게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A, A 다시, A 더블 다시 그 다음에 B, B 다시 이렇게 줘놔요 그러니까는 전반부 내용만 갖고는 야 이것도 맞았다 칠 수 있고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 없고 이것도 그래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 놓고 여기 뒤에다가 C, D, E로 구분을 시켜서 일단은 전반부는 얘네들이 맞는데 후반부까지 읽어서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시키는 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근데 어쨌든 선지들을 보고 그래서 어떤 감정이 나오는지를 대충 또 한 번 읽어봐야 전반부를 읽었을 때 그 잔상 기억으로 해서 답이 빨리 팩스가 돼요 여러분들께 빨리 답을 피갈 수 있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선지를 먼저 보고 전반부 내용 읽고 가지치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감정 확인해서 후반부로 확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수능 문제를 한 번 봤더니 그리고 이제 얘네들 뭐 팁을 좀 드리면 얘네들 완벽하게 독해 못해도 돼 어휘로 감 잡아도 돼 이 유형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정성대로 읽는 건데 굳이 독해가 좀 안 될 만큼 까다로운 문장이 잘 안 섞여 있는 유형이긴 하지만 그런 게 좀 섞여 있으면 과감하게 패스해버려 예 어휘로도 잡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어휘로도 그래서 이제 한 번 시작을 한 번 해볼게요 일단 작년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우리 고1, 고2 학생들도 수능이라고 해가지고 쫄 거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땡밥처럼 풀릴 때가 많아 자 이제 시작해보자 1, 2, 3, 4, 5번 먼저 보냈지 nervous, 불안해, 그리고 lonely, 외로워, 기뻐, 뭔가에 대해 무관심해, 심드렁한 상태, 지루해, 너무 좋아 왜 좋냐 A, B, C, D, E, 감정이 다 달라 맞죠? 그러면 이거는 전후반부가 나눠져 있어요 보통은 변화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고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보통 그래서 부정적으로 슬프면 기뻐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외로웠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쨌으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어떤 감정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변화되는 경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 전반부 색깔하고 후반부 색깔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이렇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요 2번 한번 보실래요? 당장에 허술한 걸 좀 보여줄까? 아니 근데 외로웠는데 희망이 가득 찬다니 좀 웃기죠? 이게 뭐가 웃기냐면 전반부에 막 외로웠으면 후반부에 그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친구들도 좀 생기고 밝고 안 외로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감정으로 가야지 갑자기 희망이 가득 찬다니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았는데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뒤 감정 자체가 인과관계가 없어 가만히 보면 관련성 자체가 뭔가 무관심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 뭔가 관심이 생겨야지 굳이 따진다고 하면 어센시브 같은 단어가 들어가야지 뭔가에 관심이 생기고 주의하고 집중하는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가만히 봐봐요 뭔가에 대해서 불안해하다가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니까 인과관계가 벌써 정답만 따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선수들이 보면 이런 것까지 보여요 여러분 선수들이 보면 이런 것까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는 안 보이겠지 그래서 대충 무지개 색깔인 것까지 확인하고 전반부 들어가면 이건 절반만 읽어도 답이 뜨겠구나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트라이해요 데이비드는 워스타팅 시작하고 있었어 새로운 직업을 벤쿠버에서 새롭게 시작하니까 막 설릴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느낌 든다 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는데 그리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 버스를 그런데 그는 킵 아이엔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앞뒤를 보고 있었어요 비트윈 아 그러니까 백앤버스니까 막 앞뒤를 보다는데 원래는 여기서는 무엇 사이에 앞뒤를 보냐면 그의 시계와 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앞을 봤다가 뒤로 땡겨서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지금 이 상황이거든 그 버스가 올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까지 한번 잠깐 끊어봐요 여러분 버스가 올 때 시간 여유가 있으면요 우리가 버스 봤다 시계 봤다 그래요? 잠깐 생각하자고 보통 언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늦었어요 그죠? 새롭게 직장을 잡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늦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실 여기서 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쐐기를 박는 의미에서 한 줄만 더 읽어보면 그는 생각을 했지 내 버스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서 끊어야 돼요 아 버스 언제 오지? 시계를 보고 버스 올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외로워요? 행복하고 기뻐졌어요?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본다고? 가지치기를 해 애매할 때는 지워 지루해 지금? 아니잖아 답댈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이제 여기서 1번 딱 찍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근데 불안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검사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뭔가 안심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안심되는 것과 관련된 어휘가 있는지 체크해 봐요 독해하지 말고 lean back 등을 대고 기댄 거예요 비어있는 자리에 그리고 긴 숨을 내쉬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deep breath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언뜻 눈에 보이냐면 relax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야 어때요? relax 마음을 놓고 편히 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하면 relief도 밖에 없지 어떻게 봐도 그렇죠? 안심된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1번 딱 뜨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정확하게 독해 못해도 된다 후반부에서 관련된 어휘로만 이렇게 탁 체크해가지고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는다 그리고 읽으면서 아니다 싶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지워줘야 돼 그래야 나머지 있는 것들로만 내 의식을 집중시켜서 풀 수가 있어 훨씬 답이 빨리 나옵니다 지금 이건 수능이지만 출제자가 겁나 쉽게 준 거야 왜냐? 이거 1, 2, 3, 4, 5번을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줘버리면 전반부 독해만으로도 답 잡을 수 있고 때로는 후반부 독해만으로도 잡을 수 있거든요 아, 릴렉스 했다는데 어떻게 봐도 릴리부드죠 뭔가 희망에 가득 찼겠어? 아니면 막 혼란스러워 이것도 가만히 나눠보면 긍정, 부정으로도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hopeful, 긍정, confused는 부정, delighted는 긍정, 얘도 긍정, thrilled, 전율이 이렇다라는 건 보통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얘는 중립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을 때는 긍부정으로 일단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거 근데 이건 너무 쉽게 해줬어 그래서 감정 추론은 항상 얘네들 무지개 색깔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전반부 읽고 가지치기 해놓고 만약에 두 개 이상이 남았다 하면 후반부를 조금 더 읽고 둘 중에서 픽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원래도 이렇게 푸셨습니까? 근데 이제 연습을 계속해서요 척척척 될 수 있게 그래서 이 유형 자체는 완벽한 독해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도 30초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20에서 30초 사이에 얘는 무조건 뚝배기를 깨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야매 꿀팁 시리즈를 계속 만들려고요 저는 강의를 할 때 제로팩 수능 구문독회에서는 최근 수능 3개년 전문장을 분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구문독회를 다 끝내버려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독해 못하는 문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기초 독해 문법부터 최근 3개년 수능 문장만 다 해줘 그러니까 수능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독해 못하는 문장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끝장내고 제가 수업하는 거는 평가원 3추론을 위주로 먼저 강의를 시작해요 기본 유형 독해에서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여기서 주제 제목 요지를 하는데 여기서 주제 파악이나 아니면 글의 흐름 파악 강조를 읽고 기본 독해 기술들을 여기서 다 배워요 그리고 이 지문 유형들이 나중에 전부 다 빈칸 추론 만들 수 있는 애들이에요 원래 그래요 주제가 있는 지문들로 보통은 빈칸 추론 만들거든 그래서 이걸 잘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다루는 게 빈순삽을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는 유형이 총 6개의 유형을 보통 다루거든 그래서 나머지 유형들 관련해서 모의고사에서 빨리 푸는 방법을 우리 학생들이 알려달래 독해만 되면 풀 수 있는 것들이거든 나머지 유형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유형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매 꿀팁 영상으로 해서 쭉 남기는 거야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홍보용으로도 찍는 거지 캐스트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제 강의 듣는 학생들에 대한 이런 교제 무료 특강 개념으로 해서 이걸 누적을 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몇 달 지나면 제가 수업 안 하는 유형들에 대한 꿀팁들도 전부 다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제자들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번 쫙 훑어보고 모의고사 보면 감이 쫙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들고 있어 저는 올 겨울을 준비하고 싸우고 있어요 제 강의가 6종류 이상 로딩이 되고 지금 이제 3개 다음 달에 이제 4번째 강의를 시작을 아마 하게 될 건데 3개 이상 쌓이 6개 이상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캐스트로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자료도 전부 다 쌓이고 그리고 연말 정도 됐을 때까지의 인지도 누적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강의 나가고 있으니까 수강생들의 평가 온라인에 누적된 것들 그리고 소개 그래서 올 겨울부터 이제 진짜 싸움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은 밑준비를 해서 싸워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없이 합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독해 실력이 부족한 고3이든 고1, 고2든 선생님 다른 캐스트 영상들이나 시범 강의도 한번 보시고 아 이거다 싶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합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시게 성적 쭉쭉 올려내서 영어가 여러분들 발목 잡는 일을 절대 없도록 만들어 드릴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캐스트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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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